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알젠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재명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아르헨틴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르헨티나로 가는 직제거 왔다 갔다 아르헨티나로 가고 있죠.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아르헨티나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겠어요. 아르헨티나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개 직접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위 민중주의적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알젠틴 같은 경우에도 페로니즘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보수 정당도 그렇고 좌파 정당은 물론이고 페로니즘입니다. 페로니즘 아닌 첫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된 지 몇 개월 됐나요? 두 달, 세 달? 이번에 대통령이 된 밀레이, M-I-L-L-E-I라고 하는 밀레이라고 하는 분이 페로니스트가 아닌 그의 첫 대통령입니다. 그전까지는 보수건, 진보건, 우파건, 좌파건 간에 전부 페로니즘의 트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로니즘이 오늘날 알젠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알젠틴이 신문이 한 번씩 나는 것은 밀레이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급진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데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아르헨틴은 연일 대목, 물가상승률 270%, 280% 막 이렇게 되니까 존두님, 파시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마는 페로니즘이 파시즘적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느슨한 형태인데 파시즘처럼 국민들을 얽어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 엄청난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이게 페로니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은 정말 누군가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군가 예를 들어서 이병철 교수 같은 분이나 이런 분을 만나서 정말 한 번 지적인 워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태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충분히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람을 잘 몰라서 현재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들이 뭔가 제대로 된 정치 경제를 아는 사람들의 워싱을 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하는 예를 들어서 지방 지역화폐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페로니즘적 충동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저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알려면 조금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이론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동설이지 천동설이 아니라는 걸 알려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어떤 종류의 지적 숙련이 있어야 됩니다. 만유인력을 이해하려고 하면 약간 지적 숙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눈으로 안 보이는 현상이니까. 만유인력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약간 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약간의 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면, 대표는 보면 상당히 학습 능력은 있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전혀 제대로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 숙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님네. 5년씩이나 대통령 공부하다가 끝나겠구만. 그런데 그렇게 공부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일말의 이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단히 아쉬운 겁니다만,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한 출마자의 명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지적 숙련이 있었던 사람은 거의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국에 대해서 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쉐쉐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왜 귀찮게 하냐, 왜 자꾸 치근덕거리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다고 국가 간의 관계는 항상 서로 간의 인터랙션의 관계, 치근덕거리는 관계에 있죠. 국가가 서로 간의 관계는 인터랙션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지배적이고 침습적입니다. 말하자면 누군가를 부하로 만들려고 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야망, 중국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패권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아직은 민족주의적인 시대입니다. 중국 민족들이 패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한 재앙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중국 사람을 만나면 뭔가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말하자면 공산당으로 일체화되어 있는 무언가의 패권적이고 다미넌트한 중국이라고 하는 유혹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개방적인 체제, 미국은 대한민국을 직접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가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그래도 개방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친미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겁니다. 중국은 뭔가 대한민국을 도미넌트하려고 하는 굉장히 내부적인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쇄쇄하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쇄쇄하면 그만이야? 그만이지 않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쇄쇄하면 끝나나요? 잘해요. 감사합니다. 내일 뺏고